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조금 빨리 널러버린 바다도 낙심하지 마라 난관 역경 뚫고가 백절불글 싸우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십니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찔리음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는 폭풍 불어온다 웃음에 향기 뿌려 태풍에 날려라 하나님은 흠향하사 너를 품어주신다 십자가를 친 후에야 부활축보고며 밀한톨이 썩은 후에 열매맨다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눈이 나가거라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다시 한번 동지 다 왜 그거 좀 불러요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떠올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난관 역경 뚫고가 백절불글 싸우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십니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찔리음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는 폭풍 불어온다 웃음에 향기 뿌려 태풍에 날려라 하나님은 흠향하사 너를 품어주신다 십자가를 친 후에야 부활축보고며 밀한톨이 썩은 후에 열매맨다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아멘 이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고요 유재헌 목사님이라고 철원 수도원에 전진호 원장님이 스승이시던 목사님이신데 북한에 끌려가서 선교당 가셨어요 그분의 노래인데 제가 그분 노래가 성가집에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고 은혜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걸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누구 노래인데 내가 진 것처럼 또 건방 떨을까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이 동함이 있는 신앙이죠 동함이 움직인다 약동한다 살아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늙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요 마음은 안 늙더라고요 빨딱 일어날 한 대 나가 자빠지고 생각은 급했는데 늙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너는 아무 낙이 없다가 빨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 참 하나님 은혜가 아는데 철없이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64년째가 되면서 지나온 뒤를 살피니까 참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줬으면 어쩔 뻔했는가 다 기가 막힌 때가 많았고 아주 위험천만한 때가 많았고 탈선할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아주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붙들어 줬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생각이 아찔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없는 어린아이 넘어질까 봐 엄마가 딱 손을 잡고는 그런 말 시키듯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 시간까지 놓지 않으시고 오늘 아침 이 자리까지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한다 움직이자 늙기도 서럽거든 하물며 지물조차 지실까 그러듯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요새 뭐 요새 뭐 그 여행가 가라기들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다 이거 가고 있다고 아 그 말 잘했어요 이거 가고 있어요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의 명주는요 한국의 실크에요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세상이 막 그냥 좋으니까 별별 비단들이 다 들어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그 실크 명주를 결골 알았어요 그래서 명주가 일등 명주가 되려면요 짜는 거 다 곱게 짜야 되겠지만 풀을 잘 먹여야되요 세게 그래서는 그걸 다듬이 돌에다가 놓고는 그냥 팍 날라고 박맥이를 그냥 두루고 패는대 혼자도 아니야 양쪽이 앉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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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장단을 맞춰서 두기면요 그가 아까워서 이거 많이 두루고 다 터지면 어쩔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뇌님을 다 간다 두루고 패면 시장에 나와서 1등 명주로 딱 구분돼서 팔리는 것이 뭐가 1등인지 압니까?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예요. 다듬이 잘 된 거. 풀룸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은 밉살머리스러워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맷때리 내려서 가면 안 돼요. 잘 가는 말도 채찍질하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사부신이 하나님 마음이 들도록 좀 하느라 우리를 다듬다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5남매는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서른 살의 세상 떴잖아. 그게 청춘 과부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5남매가 얼마나 아들 넷이도 얼마나 남자들이 억세해도 나는 또 넷보다 더 억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골치 아파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무당을 친한 무당이 하나 있어서 단골 개인교수요. 일만 했으면 그 일 불렀다가 물어봐. 굿하고. 그런데 그 무당이 한 번은 와서는 오늘은 내가 돈 안 주고 공짜로 손금 받게 앉아라 여기 1, 2, 3, 4번으로. 그래서 큰오빠 둘째 셋째 넷째 하고 내가 다섯번째 주고 앉았거든. 손금을 쫙 봐주더라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보고는 그냥 손을 내밀고 해서 나한테까지 왔어. 그래서 나 손을 내보더니 딱 보자마자 아이고 원통해라 하니까 우리 엄마가 놀라가지고 아들 내에서는 아무 말 떠나더니 딴한테 와서 원통하다는 게 이게 몇 살이 죽는다고 손금에 나왔나 싶어서 놀라가지고 왜? 왜? 우리 딸이 뭐 몇 살이 손금에 죽는다고 나왔나 뭐가 원통하냐 하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그럼 왜 남의 딸이 손을 잡고 원통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 달고만 나왔으면 열두골 했을 텐데 못 달고 나와서 못 했을 텐데. 나는 뭘 달고 나오는지 나는 알 수 없어. 여러 번 아는 모양에 우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이고 깜짝 놀랬네. 내가 이렇게 속을 새기고 어릴 때부터 말썽을 일으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 놈 무당년이에요. 일찍 죽었어. 살아있으면 내가 똥빠가지를 그냥 아가리라 팜. 저렇게 속 새긴 게 뭐 열두골을 휩쓸어? 이러길래 내가 어린 여덟 살 아홉 살 됐을 때도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열두골을 휩쓸는지 철은 두골을 휩쓸는지 아 두고 봐야지 어디 알아요? 이 웬수지야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고 변했다 하더라고. 그랬더니요 미국이요 오십주 아니요? 그럼 내가 사십사질붕에 가서 마흔 네골을 돌아다녔잖아요. 무당이 알기는 뭐 조금 알아요. 그러나 신명계에 가보면 무당은 돌로 쳐 죽이고 점쟁이는 다 미쳐버리게 하겠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무당 대지 말자는 얘기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아는 척 넘어하지 말자는 거예요. 꿈 좀 꿨다고 자랑하지 말고 뭐 하나님 뭐 좀 가르쳐줬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은요? 날부그리요. 오늘 예수님이 나보고 허성대사 상수 좀 갖다 주라 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길래 그렇게 써먹지 말아요. 예수님 바쁘시겠네. 뭐 하실 일이 없어 상수 암흑에 갖다 주라는 소리까지 아시겠노. 그걸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마음에 주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일일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이건 뭐 그런 소리래요. 그게 예수무당이야 그랬어. 내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서 선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아는 척 가지 말고 십 년 감찰한다고 돈 받아 세키고 가서 그렇게 봉투반 사역하지 말라는 거지. 깨끗이 붕금 전하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말씀이 좋다는 걸 모든 은사가 말씀 중심하지 않은 은사는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백초의 말씀이 계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은사도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말씀을 증가하고 또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허탄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얘기해서 움직인다 하는 거는요.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은사 중에서 절제의 은사가 있잖아요. 절제의 은사. 내가 막 방언이 터져라고 알았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하지 않든지 좀 힘이 없어 기도가 좀 작든지 그러면 내가 너무 강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잡아먹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지 옆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며 모든 것을 절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것이 무르익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곁에 베드에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는 행각이 다섯이 있고 왜 행각이 다섯이 있어요? 소문 때문에 먼 소문 때문에 그 베드에서 연못은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통하게 하는데 못이 막 통하면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미라라. 이 말 앞에 뭐가 한 자 꼭 있나 하면 먼저 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만 암만 뛰어들어도 한 사람만 먼저 뛰어드는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고침받고 나머지는 그냥 물만 쭈르르갖고 도로 기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너무 신기해서 아이고 세상에 배드에서 연못가에는 뛰어들려 말만 낫으니 이 소문 때문에 돈 없고 난 치병이고 고질병 환자들이 모여들다 보니 정작하게 하나 짓고 둘 짓고 셋 짓고 넷 짓고 다섯 개나 짓고 그러니 주위 환경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요새처럼 유식하는 임시 화장실이 있겠어요. 저만큼 가서 풀밭에서 똥 싸고 풀로 그냥 닦고 냄새도 들어온 데다가 환자들이 냄새가 더 오죽해요. 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환자들이 어떤 환자가 모이는 거예요. 많은 병자 중에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 소경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말하지만요. 영적으로 눈은 떴는데 당달봉사라.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면 자기를 볼 수 없는 영적 환자 영적 소경이 아닌가. 두 번째는 절뚝발이라고 그랬죠. 절뚝발이라는 건 다리를 저으는 사람은 말한 거라고 생각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왔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신앙과 생활이 병행하지 못하는 거 신앙으로만 그냥 나갔다고 불러불러만 하면서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나 막 생활에만 매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루는 쓸고 닦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하고 사람 눈에 아주 흉한 잡히려고 해도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정결은요. 회계가 아니면 정결케 안 되잖아요. 양재물난만 독해도 내 영혼 죄를 못 씻고 하이타야만 좋아도 내 모든 죄를 씻지 못한다는 이런 노래가 있듯이요. 양재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회계는 천국과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시간까지 온 것은 설교하고 나서 후회하고 설교하고 나서 회계하고 반납 그러다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일 보면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설교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집회 특별히 부흥회는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간증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 이 집회는 제가 간증이 많이 들어있어요. 살아오는 생활 가운데 전체가 내가 실수투성이고 문제거든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을 창식에서부터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대로 흉악한 대로 포악한 대로 악한 대로 선한 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저 왜 설교는 안 하고 저런 소리만 자꾸 하는 이럴 게 아니야. 살아오는 모든 생활이 모순과 허점과 약점과 죄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공감대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랬어. 나도 저런 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영적으로 절뚝바리가 되지 말자. 생활과 신앙이 신앙이 두 다리가 똑바로 걸어야 되는 병행에 대해서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니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웠다는 것은 피라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피가 딱 멈춰섰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혈관 안에 피가 걸 때는 중풍이 생기죠. 요새는 미국에서 제일 의사들의 첫 번째 처방의 몸과는 아스피링 81ml입니다. 여기 오니까 100ml가 제일 작지만 미국에는 81ml가 어린애의 아스피링이거든요. 무조건 이걸 하루 하나씩 먹어야만이 혈관 속에 건피를 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걸어서 다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링 81번은 아주 그냥 보약처럼 보여요. 싸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 아주 보약이야. 그건 아주 필수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걸은 모든 것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것을 세상적으로 약으로 치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아주 안 딱히 병행을 잘하면서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그 환자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눈이 오직 연못에만 가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동하나? 지금쯤은 동할 때가 됐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요일날만 한다. 매주 5일날 한다. 추하름날 한다. 이러면 그게 비싼 건데 언제 동할지 모르거든. 천사가 가끔이나 했으니 보름만 해도 동하고 열흘만 해도 동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만 하면 온전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연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뛰어든 자들이 만난 준비를 다 하고 뛰어들라고 그러는데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팔딱 뛰어들어가겠습니까? 뭉개고 일어났느라고 시간은 걸리고 이러다 보니 나는 벌써 들어갔지.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쓸 때에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물어보지 말 것이며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는 거 이거는 궁금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모이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 없으히 여기지 마라. 사람 머릿수를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겠지. 천하보다 귀하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면 형편도 없는 아주 천하고 가난하고 험하고 더럽고 그래도 주님은 그 영혼에게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바라바를 내어놓고 당신이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우리는 마땅히 사형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거는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증인하는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날 좀 봐달라고 그 시간이에요. 그 고백이 1분도 안 되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평생 된 게 있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신앙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신앙이 깨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잠깐이라도 진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좀 불쌍하게 달라고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도 야 내 마음이 힘이 민망하니 죽게 되었으니 슬퍼서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 얼마나 길으면 내가 너 본 민망에서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자들 그래서 좀 기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쿵쿵 잠만 잤거든요. 세 번이나 와봐도 잠만 자고 이제는 깨라. 때가 됐다. 그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저려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주님이 그래도 제자들 그 세상 좀 믿었고 끌고 올라올 때는 그냥 잠을 자세요. 여러분 잠 자지 말자는 거지. 영적으로 자지 말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육에 잠은 자도 영은 자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육에 잠을 자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잠자는 그냥 깨워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들림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좀 움직이는 신앙이 되자. 늙었다고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요. 누워서 한 40분 운동을 발다리 운동을 하고 하여튼 별 운동을 다 해요. 그러다 하고 그 다음에 걸을 때도요. 너 멀리 갈 곳 없어. 교회가 떠나기 워낙에 넓으니까 몇 천평 되니까 거기서 몇 바퀴 돌면 발뒤꿈치 들고 2천 번을 걷고 발뒤꿈치 놓고 2천 번을 걸어요. 그러면 발뒤꿈치 들고 걷는 것이 놓고 걷는 것이 두 배나 더 되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걸으니까 얼마나 건강한 이 뒷다리가 우리 여기 같이 온 이런 게 있나. 다리를 좀 보면서 야 무슨 다리가 이렇게 기둥 같고 쇳덩어리 같으냐고 단단하니까요. 헐렁헐렁한 게 없거든요. 늙었다고 뭐 할 수 없지 뭐 늙으면 다 이렇대. 이러지 말고 뭐 이렇대요. 그냥 걷는 거예요. 뭐 미용실에 가거나 이런 건 난 하나도 없어요. 시집 가는 날 결혼할 때 시집 미용사가 와서 화장 한번 해주고서는 이 엄동선 안에 나는 로션 하나 입에 몸에 벌 바르지는 않아요. 하도 늙으니까 입술 색깔이 이상해지니까요. 저기 로션은 뭐지? 그거 베닌인가 뭐 입술 바르는 거. 몰라 하여튼 안 들려. 그래 그거 좀 빌려서 발라요. 발라면 빨개가지고요. 아우 뭐 이게 물 수건으로 얼마나 닦아야 되는지 안 발라면 보다 괜찮던데요. 오늘 아침 그나마도 못 빌려 바르고 왔어요. 화장을 하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지만 회개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장이거든요. 영혼을 화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놓고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것은 야 그 연못을 바라보는 눈빛이 오죽하며 제가 빨리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거 먼저 한 발짝 늦어서 못 고치고 물만 쭈루룩 맞고 나오는 그 사람들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이 얼마나 넓고 깊은데 먼저 뛰어들지 않나가 없어. 몇 년도까지도 없어. 그냥 무작정한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너는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 이전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한지 아유야 내가 중이 되었으면 지금 이 꼴에다가 머리 빡빡 감고 장상 입고 목탁 들고 시주 한 판 하라고 목탁 들고 얼마나 내가 염불을 잘하는지요. 작은아버지가 절에 주지니까 공짜로 레슬비 안 주고 염불을 많이 빼왔지요. 얼마나 가난한지 강원도 산골에 장성에서 살면서 태백고등학교 옆에 우리 오빠도 4행전 다 태백고등학교 졸업이고요. 나는 태백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서울로 전학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 있는데 경상도 봉화군 소천면에 홍제사라는 절까지는요. 육십리예요. 하루 한 번인가 버스 댁이는데 걸어서 거기를 방학만 되면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 대주지 내 집에 쌀도 많고 콩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철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뭐 방학되려고 하면 그 생각에 빨리 방학이 돼. 거기를 가지. 혼자 누구도 아니야. 혼자 그 작은아버지 집에 먹는 것 때문에 가는 거에요. 육십리를 걸어서. 그래서 가서는 부처 앞에 얼마나 죄를 하고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으니 제발 좀 우리 아버지처럼 빨리 죽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집처럼 먹는 것 많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레슨비도 안 주고 연불을 얼마나 많이 비워가지고 한 번에 늦게 했는데 가짜 중에 와서 눈 닦은 거 하다라고. 스님 어느 전에서 나왔어? 예? 전에서 나오고 물은 사람 별로 없거든. 숙당아지 배할 듯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옛날에 중대를 했거든요. 깜짝 놀리더라고. 내가 연불 좀 아는데 한 번 할게. 들어보죠. 스님이 연불이 시원찮아. 가짜야. 깜짝 놀래. 다리 쫙 돌리고 눈 딱 감고 목 딱 뚫기는 흉내내면서 연불이 1절부터 8절까지 해지키고 눈을 떠보니 이거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중될 날을 잡아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셨잖아요. 중하고 종하고 사이는 저만한 사이야. 위에 찍으면 천국 갈 종이 되고 밑에 찍으면 지옥 갈 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저만한 사이요.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 못하면 어제 세계봉사라도 못 가요. 시작도 중요하지 마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금식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에 나도 성교 많이 돕고 옛날에도 주의 종들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현재가 지금 너 어디 섰니 지금은 뭐하냐 이렇게 주님 물으시면 대답을 정확히 해드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초청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지만 오늘날 주의 종들이 큰 교회만 집회를 가길 원하잖아요. 내가 아는 이름 대비 여러분 금방 알만한 강사도요. 한 150명 교회 지금 시골 교회 지금 괜찮은 교회죠. 부흥회를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주 전에 저게 왔어요. 개인 형편 사정상 집회를 못 하게 되었음. 전보가. 깜빡 눈에서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아요. 얼마나 1년 동안에 기도해놓고 각 교회에다 벌써 이미 다 뛰었거든. 몇월 몇일부터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그런데 안 오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통보를 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 개인이.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부득이한 사정이면 몸 아픈 것밖에 더 있겠나. 서울로 서울로 올라와서 물어서 물어서 교회에 가니까 오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배를 울리니까 사모님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아무게 목사님 되긴데 그렇다니까. 아휴 목사님 계십니까. 아휴 안 계십니다. 아휴 어디 편찮으셔서 혹시나 병원. 아니 아니요. 붕에 가셨어요. 이는 자기네 교회 붕에인데 취소했지만 다시 오시는가 싶어서 어르겨요. 여기 옆에 천명 모이는 교회 붕에 갔대. 150명 받았는데 천명에 신청하니까 150명 다 캔슬하는 것은 금방이야. 쳐다도 안 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얘기했는데 붕사들이 150명 영혼을 그리 없으셔서 되겠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내게는 다 교훈이. 이 말을 네가 알고 들을게 하는 것은 너 그렇게 놀지 말라는 뜻으로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 목사님이 울고 내려왔는지 모른데 그 다음 주에 내가 그게 붕에 갔으니까요. 그걸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 흉이 아니다. 날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는 아주 정신이 반짝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런데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데 그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초청장을 안 했어도 다 큰 교회 좋아하고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 처절한 인생들에게 버려진 인생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서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 아니오. 38년에 잔병의 효자가 없다고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계셨어요.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랬거든. 이거는 이 환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올 새벽에 우리가 우리에게 눕지는 않았어도 너뻔서 기도 못한 지 오래됐지. 너 전도 못한 지 오래됐지. 너 봉사 못한 지 오래됐지. 옛날에 좀 하더니 인생에 있어서 손이 많이 오그라졌지. 웬만한 이게 해야 할 일에는 귀를 닫아버리지. 바로 나에게 한 말 아니냐. 너 누운 줄 오랜 줄 아시고 신앙이 벌써 식어버린 지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던지 아니 아무도 관심 안 두는데 왜 이렇게 저러면 청년이 내배붙여서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옆에 섰다가 너를 물에 덜렁 던져줄까 이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인 줄은 모른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이고 누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뻗을 적거리고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옆에 좀 서 있다가 나 좀 물에 던져주시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서 일어나 내 잔들고 오라. 이거 무슨 말이오? 뭐 이제 던져마저도 고맙겠는데 일어나서 내 잔들고 들고 오라래. 말씀이 피동적으로 그냥 막 지남철에 그냥 쇠붙이 들러붙었지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들고 걸어가니라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 생명줄을 잡으셨고 우리를 걸음마 하듯이 붙으셨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이 현재 그 자리까지 항상 이끄셨어요.